프랜차이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캐릭터입니다. 제 아무리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면 그 영화의 생명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캐릭터만 있다면 얼마든지 벌충하는 게 가능합니다. 관객들이 캐릭터에게 애착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겪고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혹성탈출 시리즈의 제작자인 딜런 클락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발언을 했었고 한스진만은 한때 자신이 슈퍼요러 영화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베네플렉의 배트맨에게서는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으로부터 전해졌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속편이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영화에서는 더더욱 캐릭터가 중요한데 이걸 기본으로 여기고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 성공의 초석으로 삼았던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블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면서 부실공사를 일삼다가 망조를 초래했던 게 DC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에 맞사했을 저스티스 리그가 정작 어벤져스는커녕 맨오브스틸보다 못한 흥행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DC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DC가 연신 죽을 수 있고 있을 때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기록했던 영화가 있었으니 바로 마블보다 한 발 앞서 과감하게 제작했던 여성 슈퍼히어로 단독 영화인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이 자신보다 앞섰던 DC의 다른 영화들과 달리 흥행과 평가에서 모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영화인은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가 또렷하게 살아있었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자 고난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오롯이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맨오브스틸이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슈퍼맨의 성격을 무리하게 뒤집으려다가 비판에 직면했었는가 하면 배트맨 대 슈퍼맨과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한편의 영화에서 너무 많은 시도를 하는 무리수로 인해 자멸했던 것과 명백하게 달랐죠. 덕분에 마블과 달리 DC는 실패를 거듭하던 중에도 모험을 감행했던 것에 대해 더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저 역시 기꺼이 칭찬에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마블은 더 큰 비판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건 마지막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더우먼을 리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고편에서도 봤던 거지만 본편으로 볼 때는 눈물이 났다. 왜일까요? 배트맨 대 슈퍼맨은 예고편을 통해 거의 모든 걸 보여줬던 게 실수 중 하나였는데 왜 원더우먼은 예고편으로 이미 봤던 걸 본편에서 또 보다가 눈물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으로 와닿았을까요? 왜냐하면 예고편과 달리 본편의 이 장면에는 스토리텔링이 올바른 역할을 한 데 힘입어 제가 흔히 이야기라고 지칭하는 서사의 힘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티 잰킨스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 DC의 다른 형화들이 대대적인 재촬영을 했으면서도 결과가 나빴던 것에 반해 원더우먼은 딱 한 장면만 추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장면입니다. 패티 잰킨스 감독이 말한 대로 원더우먼이 전장에 다다르기 직전에 이런 광경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캐릭터의 감정을 최고조로 이끌 수 있었던 동시에 그걸 지켜보는 관객도 원더우먼에게 절로 동화되어 마침내 남자들의 만류를 부르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순간에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었죠. 참고로 원더우먼은 삭제 장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편집한 순서도 각본에 있던 그대로고 방금 말씀드린 추가 촬영은 원래 각본에 있던 걸 생략했다가 나중에 1차 완성본을 보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패티 잰킨스 감독이 철저한 사전기획과 준비를 통해 스스로 어떤 영화를 연출하려고 했었는지 또는 어떻게 연출하고 싶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제가 캡틴 마블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캡틴 마블에도 결정적인 장면이 최소한 두 번은 있었고 특히 마지막 한 방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화의 리뷰에서 지적했었던 여성 영화의 문제점을 완전히 격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갖고 있던 잠재력에 비해 파급력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캡틴 마블을 두고 마블의 영화 중 가장 실망스러운 1편이라고 했었던 이유도 덧붙이자면 뭐 이것도 근본적으로 같은 원인에서 파생된 거지만 마블의 영화는 한동안 승승장구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악당을 너무 소모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캡틴 파이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주인공 캐릭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그 캐릭터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마블도 좋은 악당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캡틴 파이기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마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벤져스 1편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시시하게 짝이 없는 영화들의 연속이었으나 어벤져스 1편을 보면서 아이언맨 1편, 캡틴 아메리카 1편, 토르 1편의 가치를 재발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슨 각 캐릭터의 첫 번째 단독 영화가 재미나 완성도는 부족했을지언정 장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끌고 갈 저마다의 캐릭터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었고 저는 그 결과를 뒤늦게 어벤져스 1편을 통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캡틴 아메리카를 슈퍼맨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에서부터 캐릭터의 서사를 따라오면서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거든요. 반면에 저는 캡틴 마블이 어떤 캐릭터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로소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캐릭터라는 것 외에는 전혀 끌리지 않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애착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캡틴 마블에는 그걸 일으킬 만한 서사가 결여됐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의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급한국에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일 리 만무하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한테 그랬다는 얘기일 뿐 진리나 정답은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마블을 보더라도 그냥 아주 센 캐릭터라는 걸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네요. 끝으로 저는 캡틴 마블을 보면서 아이언맨 3의 악당이 원래는 여성 캐릭터였으나 그렇게 되면 장난감이 안 팔린다는 지적에 따라 남성 캐릭터로 바꿨다는 증언이 터졌던데다가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원더우먼까지 성공하자 여성 슈퍼히어로 영화의 부재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던 마블이 사면 초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이 그렸던 것처럼 온전한 이야기는 없고 대사와 이미지만으로 곳곳에서 여성 영화라는 티를 내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착각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고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으니 부디 캡틴 마블의 속편에서는 한결 나아진 그리고 훨씬 더 정돈된 이야기를 통해 캡틴 마블이란 캐릭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